서원주 나들목 운영비 문제가 결국 제2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와 원주시의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는 최근 원주시에 작년 6월 이후 받지 못한 서원주 나들목 운영비 3억 8천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운영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주시는 연간 운영비 3억 8천만원을 덜 지급한 건 서원주 나들목과 소금산 출렁다리 개통으로 광주원주 고속도로 전체 수익이 그만큼 늘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